우와! 랄라티비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 오늘은 로미가 아니라 프린세스 티니핑들이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는다던데 이한 오빠가 준비하신 거예요? 아, 배고파 오이에스 민트초코가 출시되고 바로 준비해뒀었는데 좀 늦었어, 미안 몰리 주인님이 추천해준 거라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먹어보라고 가져왔어 자, 그럼 먼저 민초불부터 크롱키 민트초코불 포장지부터 민트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난 민초단이 아니라 조금 떨려 일단 뜯어서 하나 꺼내볼게 오, 껌 같은데? 민트색이 예쁘다 다들 하나씩 받으라고 어디 가니? 다 굴러가면 어떡해 이 민초볼은 내가 대표로 먹어볼게 음, 과한 민트향이 꼭 치약 같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? 그럼 한번 믿고 오, 안에 견과류도 들어있어 코팅 재질만 민트라 생각보다 괜찮은데?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괜찮은데? 달콤한 초콜릿이랑도 잘 어울리고 끝맛이 깔끔해 오, 맛있다, 민초 다음은 허쉬 민트 크림 샌드위치 쿠키 이름 왜 이렇게 길어? 역시 민트의 상징색이 곳곳에 들어있고 상자를 열면 쿠키가 들어있어 이것도 열어서 꺼내보면 오, 쿠키가 두 개! 오레오 같아! 하지만 크림은 민트 초코라는 거 우와! 그럼 이건 우리 삼총사가 먹어볼게 이한 오빠가 먹는 거 보니까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우리도 우리도 먹어볼래 오, 생각보다 민트 맛이 강한데? 맛있어? 벌써 다 먹었네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땠어? 나도 그냥 먹을만은 한 것 같은데 굳이 초코에 저 민트를 뿌려야 했을까? 뭐 없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았을까? 자, 다음은 민초 입문자에게 추천한다는 오, 예스 민트 초코! 처음 먹어봐도 맛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이것도 상자를 먼저 열고 어? 왜 안 뜯어지지? 단품을 하나 꺼냈어요 포장지는 엄청 귀여운데 바로 오픈! 우와! 날이 더워서 눌렸어요 살짝 얼려놓을걸 궁금하니까 제가 먼저 음... 어?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? 음... 어... 일단 내려놓고 아니, 마지막은 내가 먹는 거 아니었냐고, 츄! 먼저 먹어버리면 어떡해? 먹던 거 말고 새 걸로 다시 꺼내줬, 츄! 미안,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얼른 다시 꺼내줄게 자, 이건 치우고 다시 새 거를 꺼내서 아이쿠! 자, 얼른 먹어보라고! 야호! 냠냠냠냠! 냠냠! 음... 이 오, 예스 진짜 맛있는데, 츄! 난 하나 더 먹고 싶어, 츄! 우린 민초단인가 봐! 다들 잘 먹는다, 츄! 오늘은 핫쇼핑이랑 민트초코를 먹어봤어요! 여러분들은 민초 좋아하시나요? 전 딱 민초불 반알까지는 괜찮았는데, 오, 맛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!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! 안녕! 안녕! 안녕!